3, 3, 8, 8, 앉으세요. 칠링이 덜 된 모양이네. 와인 맛이 형 별로야. 치즈 좀 내와. 입 텁텁해. 내 말 듣고 있나요, 3388? 식사할 때는 되도록 서로 방해하지 않는 걸로. 오늘은 딸 이야기 좀 해보죠. 딸은 어떤 아이였어요? 딸? 내 딸? 우리 은별이? 우리 은별이는요,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예요. 엄마밖에 모르는 바보죠. 오늘도 면회 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언제나 재잘재잘 거리던지.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. 선생님께도 우리 은별이를 보여주고 싶네요. 점점 자해가 심해지고 있어요. 벌써 세 번째 자살 기도 시도했습니다. 이 새끼. 나 믿지 않았고. 난 청아예고 이사장 천서진이야. 이 장사들이 뭔데? 이 장사들이 뭔데? 잘 못했어요? 왜 이것 할 수 있겠어? 아니, 내가 잘못shawPO예요. 어떡해... 감사합니다.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... we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